다시 찾은 반쪽 거울 옛날에 어느 처녀가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이었어요. 비록 보잘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마당의 목련 나무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이를 사모하면서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밤골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가실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실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마음이 곱고 속이 깊은 젊은이였어요. 가실 또한 일찍이 연이를 좋아하고 있었으나 차마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실은 알지 못했어요. 연이의 마음속에도 이미 가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부터 마음에 가실을 품게 되었는지는 연이 자신도 잘 모릅니다. 먼 친척을 만나러 사량부에 갔다가 길에서 마주친 가실에게 길을 물어본 그날이었을까요? 다시 사량부에 갔다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가실을 우연히 보게 된 그날이었을까요? 어쨌거나 언제부터인가 연이는 꿈을 꾸듯 먼 산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실에 빛나는 두 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연이가 열아홉 살이던 그해 봄에 늙은 아버지의 수자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북쪽 전곡 땅에 가서 3년 동안 변방을 지켜야 합니다. 전곡 땅은 고구려군이 자주 쳐들어오는 곳이다. 젊은 사람도 수자리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데 연로하여 자주 병칠해 하시는 아버지를 어찌 보느냐 내가 아들이라면 대신 가렸만 이 일을 어쩌나 아버지와 연이의 한숨 속에 하루하루가 바삐 흘러가더니 아버지가 길을 떠나야 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실도 연이가 근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실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댁 어른께서 연로하시니 내가 대신 변방으로 갈까 합니다. 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실은 문득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오래 연이를 마음에 품어왔듯 연이 또한 그러했음을 말입니다. 새삼 가실은 자신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이는 가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가실의 결심을 날렸습니다. 정말 기계있고 의로운 젊은이로구나 내 이 젊은이를 사위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사위삼는 것으로 은혜를 갖고 싶네 어떠한가 가실이 연이의 아버지에게 두 번 절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따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잘된 일이로다. 둘이서 혼인에 대해 의논해 보아라. 연이는 가실과 함께 아랫방으로 건너왔습니다. 내일이라도 조촐하게 혼례를 치르고 싶소. 가실은 하루빨리 연이를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혼인은 크고 중요한 일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제 마음을 가실님께 드렸으니 3년 뒤에 좋은 날을 택하여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겁니다. 가실이 가만히 연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소. 3년 뒤에 다시 만나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연이가 창동 거울을 가져와 두 쪽으로 쪼개더니 반쪽을 가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심표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가실은 거울 반쪽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떠나야 할 아침 가실은 말을 끌고 연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기르던 말 미류요. 잘 돌봐주시오. 가실님을 보듯이 미류를 돌보겠습니다. 가실은 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류의 갈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실은 연이의 아버지에게 절을 한 다음 연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가실에 갸륵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먼 길 떠나는 가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연이가 마을 어깃까지 가실을 배웅했어요. 부디 3년을 잘 보내시고 몸성이 돌아오세요. 가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정곡으로 떠났습니다. 연이는 가실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일은 젊은 가실에게도 힘이 들었어요. 성을 쌓고 망을 보고 거친 밥에 두 벌 옷 때론 고구려군과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가실은 틈이 날 때마다 반쪽 거울을 들여다보며 외롭고 고단한 수자리 생활을 꿋꿋이 견뎠어요. 마침내 3년 기한이 끝나고 기다리던 날이 왔을 때 가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교대할 사람이 없다. 네가 수자리를 3년도 살아야겠다. 가실은 한숨을 내쉬며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료에게 물었어요. 가실님이 왜 안 돌아오시는 걸까?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반쪽 거울을 품에 꼭 안고 가실을 보듯 미료를 보면서 연이는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여섯 해나 수자리를 산 뒤에 마침내 가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변방을 지키느라 가실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내 모습 연이가 알아볼까? 약속한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 날 기다리고 있을까? 반쪽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이는 절대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야. 가실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연이에게 말했어요. 가실은 3년을 기약하고 떠났는데 6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비는 늙어가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거라. 가실은 위험한 북쪽 국경에서 아버님 대신 의롭게 수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가실을 저버릴 수 없으니 아버님은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을 꺼내지도 마십시오. 연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오래전부터 연이를 좋아했던 부잣집 아들과 몰래 혼인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혼인 날이 가까워서야 연이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 연이는 살금살금 마구깐으로 갔습니다. 미류야 나와 함께 가실님을 찾아가자. 연이가 미류를 다독이며 조심조심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어느새 아버지가 달려나와 연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네가 달아나면 늙은 아비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 거다. 연이는 미류의 목을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혼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혼인 잔치를 의논하러 친척 집으로 갔어요. 연이는 마구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류야 난 어쩌면 좋으니 이제라도 달아나버릴까? 그때 갑자기 미류가 살인문 쪽을 보며 흥 울었습니다. 연이는 서둘러 마당으로 가보았어요. 살인문 앞에 비쩍 마르고 옷차림이 남노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이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신지요? 남자는 품에서 무언가 꺼내 연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쪽 거울이었어요. 연이는 얼른 품에서 거울을 꺼내 맞추어 보았습니다. 거울은 꼭 들어맞아 원래대로 둥근 거울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가실님 연이가 흐느끼자 가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침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하였구나. 진짜 사위가 왔으니 새로 나를 잡아야겠다. 며칠 뒤 목령과 가실은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두 사람의 고든 마음을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다시 피어나는 마당의 목령 꽃처럼 두 사람은 평생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도깨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친구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갔습니다. 박서방은 술을 좋아하여 남들이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밤이 깊어서야 잔칫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향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어?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그러나 박서방은 그러나 박서방은 손을 내자었습니다. 아니야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겠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밤새 걱정할 거야. 알았네 조심해서 가게. 친구는 식구들에게 주라고 음식 보따리를 싸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떡, 부침개, 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박서방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박서방은 그 길을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고갯길로 접어들자 숲속 저편에서 부엉이가 울고 있었어요. 박서방이 터덜터덜 고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사내가 뛰쳐 나왔습니다. 박서방 어디 갔다 오는가? 나는 강 건너편 마을에 사는 이서방이라네. 박서방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다 한두 번 만난 사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서방은 박서방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잔치집에서 오나 보지 보따리 안에 든 음식이나 좀 주게 안 돼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갖다 줘야 해 박서방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발로 걸어가는데 왜 길을 막아 그럼 이렇게 할까 나와 씨름을 내서 자네가 이기면 길을 비켜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음식을 줘야 해 좋아 그렇게 하지 박서방은 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었기에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도깨비가 아닐까 이 늦은 시각에 음식을 달라고 조르고 씨름을 하자고 덤벼드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야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니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왼쪽으로 넘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도깨비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힘이 쎘습니다. 박서방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들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깨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상대방을 들어 올려 왼쪽 다리를 걸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를 칙덩굴로 나무에 친친 묶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와보면 도깨비의 정체를 알 수 있겠지? 박서방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 왼 사내가 불쑥 박서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도깨비인가 하고 긴장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누굴까 곰곰이 따져보는데 상대방이 먼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박서방, 나는 이웃마을에 사는 배서방이요. 며칠 전 장터 주막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 한잔했지요. 박서방은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셔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얼굴이 낯이 익어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았지요. 아, 그래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갑소. 박서방도 아는 채 하며 인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같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오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박서방 내 마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배서방 내 마을이었어요. 배서방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기 정말 아쉽군요. 술 생각도 나는데 우리 어디로 가서 술 한잔하지요? 박서방은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금방에는 주막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주막이 어디 있나? 하긴 이웃마을 근처에 새로 주막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배서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배서방은 주막을 찾아 간다며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눈두렁 밭두렁을 지나 이웃마을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을 헤매다가 강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하도 이상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서방, 주막에 가자면서 도대체 어디를 헤매 다니는 거요? 주막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좋은 주막을 찾아가는 것이니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박서방을 강가로 이끌었어요. 그러더니 박서방 손을 잡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간다면서 물속에는 왜 들어가요? 좋은 주막이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강을 건넙시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은 꽤 깊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코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배서방 주막 찾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겠소. 그만 돌아갑시다. 허허 다 왔다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배서방은 자꾸만 박서방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배서방을 밀치고 강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서방은 박서방을 쫓아오며 화를 벌컹 냈지요.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한테 혼나고 싶어? 뭐, 뭐라고? 말 다 했어? 박서방은 박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드는 배서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어요. 배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모래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듯 꼼짝하지 않았어요. 박서방은 날이 환해져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서는 식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람을 때린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쓰러져 꼼짝하지 않던데 죽었으면 어쩌지?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큰아들이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는 배서방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방아꽁이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방아꽁이는 방아로 곡식을 지을 때 쓰는 기구입니다. 사람들이 쓰다버린 방아꽁이가 도깨비로 변하였던 거예요. 큰아들은 고갯길에도 가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도깨비를 칙덩굴로 친친 묶어놓은 곳에는 몽당 빗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만나 씨름을 했던 도깨비는 바로 빗자루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부터 박서방은 술에 취해 밤길을 다니지 않았답니다. 아선에게 속은 원님 옛날에 경상남도 합천 지방을 다스리던 고지식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임기가 다 되어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욕심이 없고 고지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안 아전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너무 깨끗하게 지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님 역시 안타까운 얼굴을 했지요. 하지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아전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흠하고 큰 기침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슬쩍 원님의 얼굴을 살핀 아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가 한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님께서 소인을 믿고 소인의 말을 따르신다면 앞으로 평생을 편하게 지낼 재물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짓던 원님은 평생을 편히 지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아전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궁금했지요? 그렇지만 원님은 체면을 차리느라 서두르지 않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내 어찌 자네의 말을 안 듣겠나 말해보게 원님의 말에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웃음을 지으며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암흑의 좌수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줄은 원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오늘 밤 소인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좌수가 쓰고 남은 것을 조금만 들고 와도 돈 천냥은 거뜬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전의 말을 듣고 원님은 벌컥 성을 냈습니다. 겨우 그 따위 계획이었단 말인가? 원님은 어이없어 하면서 아전을 꼬지졌어요? 원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나보고 도둑질을 하란 것이냐? 내 어찌 은혜를 갚겠다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느냐? 세상에 도둑질을 하는 원님이 어디 있다더냐? 원님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러나 아전은 조금도 겁먹지 않게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원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원님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아전에게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 그 따위 소리를 입에 올렸다가는 볼기를 맞을 줄 알거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원님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전은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원님에게 말렸습니다. 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실 여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아전은 원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뭐라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어요. 설령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가실 수는 있다고 칩시다요. 그러나 원님께서 체면을 차린 덕분에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매서운 겨울 날씨에 춥다고 보채며 집안에 쌀 한 톨 없어 밥솥에 먼지가 가득히 쌓일 텐데 그때 가서야 소인의 말을 생각하실 겁니까요? 슬슬 흘러나오는 아전의 말에 원님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생할 집안 식구들 얼굴이 눈앞을 세쳐갔거든요. 이 일은 밤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아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아 어쩌면 좋을까 나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렇다고 원님 제면에 남의 집 담을 넘는단 말인가? 원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꿈틀 거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원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시험삼아 한번 따라가 봄새. 밤이 깊어지자 원님은 다른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바꿔 입고 못 이기는 척 하며 아전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달빛도 거의 없었어요. 아전은 원님의 손을 끌고 부자 좌수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좌수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두 사람은 조심조심 부자 좌수네 집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전이 작은 소리로 원님에게 속삭였어요. 원님과 아전은 한 창고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손질을 하지 않아 벽에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아전이 먼저 그 구멍으로 들어가자 잠시 망설이던 원님도 아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원님은 창피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창고에 들어가자 술 읽는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어이쿠 술 창고로 잘못 들어왔군요. 아전이 이렇게 말하자 원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창고를 잘못 찾아 들어왔다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원님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아전을 나몰하지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냄새만 맡아도 군심이 돌아 못참겠습니다. 우선 한잔하고 보지요. 순간 원님의 두 눈이 보름달 마냥 커졌습니다. 어서 어서 이를 해치우고 관하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술을 마시겠다니요. 이보게 원님이 입을 열려 할 때 아전은 이미 깜깜한 광 속에서 더듬거리며 술을 뜰 그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찾을 수 없자 아전은 원님이 신고 있던 신발 한짝을 벗겼어요. 원님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말입니다. 아전은 원님의 신발로 한창 익어가는 술을 퍼올리더니 원님에게 권했습니다. 이 술을 한잔 드시고 나면 떨리는 게 좀 덜할 것입니다. 그대로 쭉 들이키십시오. 원님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이상 아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담긴 술을 억지로 다 마시고 원님이 아전에게 신발을 도로 건네주었어요. 아전은 연거푸 네다섯 번을 퍼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술기운이 도는지 점점 말소리가 커지며 횡설수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인의 소인의 집에 가면 황금돼지가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얼마 전 집을 나가서 아전은 웃으며 뭐라고 계속 떠들어 댔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도 들킬까 봐 걱정인데 술까지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어 대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님은 이제 돈이고 뭐고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는 아예 술자리에라도 온 것처럼 퍼질러 앉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느긋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저니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 소인은 술만 들어가면 노래를 한가락 뽑는 장끼가 있습니다요. 그러니 좋은 술을 먹고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장끼를 살려 한가락 뽑을 테니 원님께서는 소인이 잘 하는지 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취했나 보네. 제발 조용히 좀 하게. 원님은 깜짝 놀라 급히 아전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전의 입에선 이미 큰 소리로 노래가락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노랫소리에 놀란 개들이 사방에서 어둠을 뚫고 마구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놀라서 잠이 깬 좌순의 식구들은 옷도 다 챙겨 입지 못한 채 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방망이건 몽둥이건 지피는 대로 들고 말입니다. 좌순의 식구들이 도둑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까만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느냐. 원님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하며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대답이 없었어요. 벌써 들어왔던 구멍으로 번개처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게다가 아전은 나가면서 빈 독을 당겨 원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깜짝 놀란 원님이 나갈 곳을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들어왔던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고의 문도 밖으로 잠겨있어서 열리지 않았고요. 큰일 이로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붙잡히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텐데 원님 제면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던 원님은 하는 수 없이 얼굴이라도 가리려고 술톡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저기 웬 놈이 있다. 잡아라. 횃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온 좌수집 하인들이 원님을 발견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원님을 자루에 넣은 뒤 자루 입구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관하로 넘기겠다면서 집 앞 버드나무 가지에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다 걸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그치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어딘가에 숨어있던 아전이 살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전은 도둑고양이처럼 뒤뜰로 살금살금 들어가더니 좌수집 사랑채 불을 질렀어요. 좌수집에서는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빨건 불길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렸지요. 조금 전에는 집앞으로 몰려나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르르 뒤뜰로 몰려들어 아우성 이었습니다. 아전은 그 틈을 타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바로 아흔살이 넘어 누워서만 지내는 좌수의 아버지가 거쳐하는 방이었습니다. 아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좌수의 아버지를 넓고 집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가 매달려있는 버드나무 앞으로요. 좌수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전이 하는 짓을 보지 못했어요. 아전은 업고 있던 노인을 내려놓고 급히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를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서둘러 묶은 줄을 풀고 자루 속에 있던 원님을 꺼내주었어요. 네 이놈. 자루에서 나온 원님이 분을 못 이겨 몸을 파르르 떨었지요. 그러나 아전은 조금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원님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일단 이곳을 벗어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님은 아전을 보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 더이상 말하지 않고 주랭랑을 놓았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 자루 안에 계십시오. 아전은 원님이 들어있던 자루에 좌수의 아버지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처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구경을 했어요. 사실 아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아전은 원래 좀 도둑질을 하러 부자인 좌수의 집에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좌수네 집에서는 도둑을 잡으면 을의 자루에 넣어 매달아 두었다가 관하에 넘기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아전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누워만 지내는 좌수의 아버지를 잡혀있던 원님과 바꿔치기 한 다음 원님과 함께 좌수를 부류를 저지른 죄인으로 몰아 돈을 우려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전은 고지식한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따라 나서지도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원님을 속여서 같이 갔던 것이지요. 아전은 술 창고에 들어간 뒤 일부러 소리를 질러 주인을 깨운 겁니다. 그러고는 원님이 하인들에게 붙잡히도록 구멍을 막고 숨어 있었던 거지요. 또한 아전은 집안 사람들의 신경이 집 앞으로만 쏠려 있을 때 뒤뜰로 가서 불을 질러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좌수의 아버지를 업고 나와 원님과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아서는 미리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죽을 꼬비를 겨우 넘기고 한다름에 관하로 도망쳐온 원님은 부하가 치밀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깟 아전의 꿈에 넘어가 이 곤욕을 치르다니 원님이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는데 아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왔습니다. 원님은 아전을 보자마자 노발대발 했어요. 네 이놈 네가 날 죽일 작정이렸다. 세상에 원님을 속여 도둑질 하러 가는 놈이 어디 있고 또 도둑질 하러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놈이 어디 있다더냐. 네 이놈 어서 바른대로 아래지 못할까. 그러나 아전은 오히려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인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요. 목소리를 낮추시고 빨리 사령들에게 그 자루나 메고 오라 하십시오. 시금덕 시금덕거리던 원님은 멀뚱멀뚱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전은 비로소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원님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며칠 안으로 돈 천냥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흠 그런 계획이 어떠냐 내 잘 알았노라 원님은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을 확 풀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사령대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암흑의 좌순의 집에 도둑이 들어 잡아놓았다고 한다. 빨리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거라. 혹 실수할지도 모르니 자루쬐넣고 잘 지켜야 한다. 원님의 명령을 듣고 사령들이 좌수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사령들은 버드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루를 그대로 메어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이튿날 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좌수를 부른 원님이 한껏 위엄을 차리며 말랬습니다. 어젯밤 자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니 얼마나 놀랐는가. 내가 소식을 듣고 그놈을 자루쬐 메어다가 옥에 가두고 잘 지키라고 했네. 이제 그놈의 죄를 다스려 자네의 푼을 풀어주겠네. 예,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집에 다시는 도둑이 얼씬도 않을 것입니다. 좌수가 원님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은 수염을 매만지며 사령들에게 감옥으로 가서 도둑을 데려오라고 일렀어요. 사령들은 곧바로 그 자루를 떠매고 왔습니다. 자루 묶은 줄을 풀고 그놈을 꺼내거라. 원님의 명에 따라 사령들이 줄을 풀고 자루를 벗겨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다 죽어가는 노인이 나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더냐. 노인을 바라보던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자루에서 나온 도둑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좌수는 식은 땀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좌수는 어찌 된 영혼인지도 모르고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가 엎드리며 원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원님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분은 소인의 아비옵니다. 하인놈들이 도둑으로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비를 잘못 모신 채 백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좌수는 머리를 계속 조아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원님은 크게 노한 척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이어 원님은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내 이놈 온 고울이 다 내 놈을 부려자라 했으나 내비 있지 않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구나. 늙은 아비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 술을 훔쳐먹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술을 먹었다고 도둑으로 몰아 차로 속에 넣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다니. 원님은 사방에 침이 튀도록 목창껏 좌수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불효한 짓을 하고도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올려서 매우 지렸다. 사령들이 벌벌 떨고 있는 좌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치는 소리가 관할을 뒤흔들었어요. 모진매를 견디지 못한 좌수의 볼기는 이내 살같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좌수는 한마디도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죽을 지경에 이른 좌수에게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큰 칼을 씻고 옥에 갇힌 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 끝에 좌수는 원님과 친하다는 그 아전을 불러 애걸 했습니다. 살려만 주면 삼천냥을 낼 터이니 원님에게 잘 말해서 풀어달라는 것이었지요. 아전은 머리를 흔들며 펄쩍 뛰었습니다. 예산일 같으면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워낙 커서 나도 어찌 할 수가 없소. 애가 탄 좌수가 우선 삼백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만 준다면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삼천냥을 더 갖다 바치겠다며 아전에게 매달렸지요. 아전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좌수의 제안을 승낙 했습니다. 좌수는 아들을 시켜 삼천냥이라는 큰 돈을 아전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아전은 좌수에게 받은 삼천냥을 원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원님은 많은 돈을 보자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원님은 아전에게 내일 아침에 좌수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아전의 꾀 덕분에 원님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고 좌수 또한 뜻대로 풀려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전도 은삼백냥을 제 몫으로 챙겼지요. 그나저나 아전의 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먹보 곰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밭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비탈에 노는 땅이 있어서 괭이로 파 업고 고모래로 다듬어 참한 산밭을 일구었어요. 이 산밭에 물을 심어 잘 가꾸었더니 무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무뿌리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잎은 새파랗게 벗어서 아주 보기 좋게 되었어요. 무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밭에서 무를 뽑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란 놈이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물을 갈았어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노는 땅에 내 손으로 밭을 구워 물을 갈았는데 누구 맘이랄 게 뭐 있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곰이 억지를 쓰느라고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인데 영감이 마음대로 물을 갈았으니 그 무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해 하고 우격다짐을 놓았습니다. 곰이 심술이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곰은 잘 자란 무로만 골라서 반 넘어 빼앗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뒤에 할아버지가 또 노는 땅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흙을 골라 씨를 뿌리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게을물을 퍼다가 흙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가꾸었더니 옥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키는 할아버지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옥수수 자루는 팔뚝만 한 개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옥수수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옥수수 자루를 꺾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 또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갈았어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이니 그 옥수수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해 하고 퇴집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곰의 우격다짐을 이기지 못하고 옥수수를 반 넘게 빼앗겼습니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두 번이나 곰에게 빼앗기고 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곰은 힘이 세고 할아버지는 힘이 약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맛있는 머루를 많이 땄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손주를 주려고 나무지게 얹어가지고 가는데 또 심슬 그진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머루를 처음 봤는지 영감 지게에 얹어가지고 가는 게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음 이건 머루란다 했더니 맛있게 생겼는걸 어디 나 좀 줘봐 하기에 주었습니다. 곰이 머루를 우물우물 먹어보더니 맛이 있으면 고맙다거나 할 것이지 심통을 부렸어요. 이놈의 영감 탱이 이렇게 맛있는 걸 여태 나 모르게 혼자서만 먹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머루를 이만큼씩 따다줘. 안 그러면 물어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심술이 어디 있나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도 곰한테 줄 머루를 따느라고 나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쉬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거예요.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게 불쌍해 불쌍해 보였습니다. 노루야 너는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느냐 말도 마세요. 심술 그진 곰이 날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성화를 대서 못 살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걸 안 갖다 준다고 절 낭떠러지에 떠다 밀지 뭐예요. 떨어지다가 소나무에 다리가 걸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놈의 곰 때문에 온 동네가 고생이로군. 나도 곰한테 머릇다다 주느라고 고생께나 한단다. 그렇군요.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은 다 곰의 등살에 시달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저고리 옷고림을 뜯어 노루에 닫힌 다리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노루가 무슨 좋은 수가 있는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더니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탁 쳤어요. 그때 저쪽에서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덩치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오느라고 몸이 나무에 걸려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끈 우지끈 했습니다. 그러니 노루가 할아버지한테 눈짓을 하고는 수풀 속에 숨어버리고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곰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왔어요. 영감 머루는 많이 따놓았겠지? 이제 따라갈 참이다. 그러나 저러나 너 조심해야 겠더라. 아까 보니까 이리로 사냥꾼이 무시무시한 화를 가지고 지나가던데. 뭐라고? 사냥꾼이? 곰이 사냥꾼이란 말을 듣고는 몸을 움찔 했습니다. 겁이 나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시체미를 뚝 떼고 더 겁을 주느라고 그런데 그 사냥꾼이 뭐라고 하더라? 곰이란 곰은 씨를 말리겠다고 그러던가? 했습니다. 곰이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미리 짜놓은 대로 노루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아까 지나간 사냥꾼이 돌아오나 보다. 곰이 기겁을 하고 얼른 할아버지 나무지개 밑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겁이 나서 숨도 잘 못쉬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노루가 일부러 사냥꾼 흉내를 내었어요. 영감님 이리로 곰 한 마리 오는 거 못 봤소? 하고 물었습니다. 곰은 지게 밑에서 작은 소리로 못 봤다고 그래 했어요. 할아버지는 시체미를 뚝 내고 못 봤는데요 했습니다. 그러니 노루가 또 점잖은 목소리로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곰은 들킬까 봐 더 몸을 눈치리며 어서 어서 이 줄을 풀어 얼른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게 천천히 줄을 푸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나무 모아 놓은 거지? 다 풀었어? 곰은 안달이 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노루가 정말 나무가 맞아?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했습니다. 그러자 곰이 사냥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때 내가 도망갈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루에게 말했어요. 저거는 나중에 보시고 그나저나 이리로 좀 와보시오. 내가 오늘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 어찌나 맛있는지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수? 그러자 노루는 저쪽으로 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곰은 도망을 치려고 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다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곰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르고 구르고 계속 굴러 낭떠러지로 멀리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노루는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동물들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 후로 곰을 만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들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유난히 미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다시 찾은 반쪽 거울 이야기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저는 조금 미웠답니다. 자신을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각오하고 떠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재촉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보다 시간이 더 지났고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딸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두 사람이 제외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 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